사건의 발단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는 어었단 가장으로서 성실한 직장인이었음을 밝혀둔다. 체면과 형식을 따지는 평범하고 소심한 소심인에 불과하였다. 얼마 전부턴가 아파트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귓전에 거슬려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했었지 결코 수그러지지는 않았다. 여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서민 아파트일수록 방음벽이 견고하지 못하여 위층에서의 작은 발자국 소리도 바로 아래층에서는 작은 메아리가 되어 울리기 시작한다. 그 정도까지는 참지 못하는 속 좁은 놈이 아니려니 스스로 위로하며 생활하여 왔지만 날이 갈수록 심하여 심지어 퇴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늦은 밤 시간까지 쿵쾅거리는 소리 뭔가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 집어던지는 소리 급기야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강렬한 스트레스로 어느덧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가볍게 술을 한 잔 걸친 후 집으로 왔을 때였다. 편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은 시점이 대략 11시쯤 되었을까? 위층에서 구당탕 쿵쿵 탁탁탁 마지막 그 소리는 분명 돌로 바닥을 찍는 듯한 소리로 내게는 그렇게 들려왔다. 이웃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보다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하여 위층에 전화하여 주의를 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잠잠하였다. 그런데 웬걸 이제는 더 큰 소리로 쿵쾅거리기 시작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나는 아파트 문을 맨발로 박차고 2층으로 뛰어올라가 그 집 대문을 발로 세게 걷어쳤다. 그리고 큰 소리로 샤이 나와 몇 신데 지랄이고? 몇 번을 걷어 찼을까? 이윽고 문이 열리며 눈이 댕그렇게 그다지 예뻐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매력적으로 생긴 한 아줌마가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열려진 문틈 사이로 7살, 5살가량의 남자아이가 2명 보였다. 지금 시간이 몇 신데 떠드는 거요? 밑에서 한 번 들어봐요, 네? 우리가요? 몇 번 주의를 주었으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요, 이 말을 하면서 어린애 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감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다. 저기요 우리는? 그리고 안쪽에서 한 명의 듬직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아마도 이 여자의 남편인 듯 했다. 여보쇼 무슨 일이요? 아 글쎄 이 사람이요. 밑에서 시끄럽다고 그 여자의 남편은 나를 빠니 쳐다보며 다니, 이 양바나 할 말이 있으면 맨정신으로 와야지. 술 마시고 와서 어쩌자는 거요? 술이 취한 거는 아닌데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한마디였다. 내가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밑에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요, 사실 욱하는 성질에 뛰어 올라오긴 하였지만 정신이 들고 보니 사태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싶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 작자도 그런 심정이었으리라. 아무튼 내일 맨정신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후회도 되고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사실은 쪽팔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리고 그 후 이상하게도 아파트 엘리베이트를 타게 되면은 윗집 여자와 같이 타는 기회가 많아졌다. 사람이라는 것이 희한한 게 몇 번을 접하다 보니 그 여자가 신기하게도 매력있게 보였고 그 즈음에 나는 이상한 불륜관계의 짜릿함을 상상하고 있었다. 처음엔 서먹하다가 내가 먼저 아는 채를 하자 그 여자도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하였다. 저기 요즘도 저희 애들 때문에 시끄러운가요? 아 애들이란 다 그렇죠. 그땐 제가 경황이 없어서 멋쩍은 웃음으로 그녀를 살짝 쳐다보았다. 그리고 항상 같이 탈 때면 그녀는 나와 같이 내려 계단으로 자기 집까지 올라가곤 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그녀가 새깊게 보인 이후로 위층의 소음이 내게는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귀 기울여 들으면 그녀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화장실 무녀는 소리가 아주 실감나게 들려왔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녀와 난 이상할이 많지 자주 엘리베이트를 같이 타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는 힐끔거리며 그녀를 괴뚫어보며 그녀는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는 그녀가 목욕도구와 함께 상기된 볼로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탔을 때였다. 나는 이제 뻔뻔하게 그녀의 얼굴을 직시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나와 눈빛을 교환하던 그녀가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런 소릴 했는가 싶다. 저 괜찮으시면 저번 일도 사과할 겸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올려다보며 약간 머뭇거렸다. 나는 그녀가 당연히 거절할 줄을 알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의외의 대답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럼 차 한 잔 주시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들어오라고 다시 한번 권유하였다. 한참을 머뭇거리며 마지못해 들어오는 것처럼 그녀는 집안으로 들어왔다. 현관에 서 있는 그녀를 스치듯 나는 쬐빨리 문을 잠궈버렸다. 이게 웬일이냐 싶기도 하고 얼굴이 발그레 한 채 약간은 고개를 숙인 모습 그리고 추리닝 바지가 그녀를 더욱 육감있게 만들었다. 저 아주머니 좋아합니다. 그녀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줌마 처음 본 후로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그녀의 목욕 도구들이 바닥에 소리내어 떨어진다. 이런 기분 난생 처음이에요. 그런 후 어찌됐던 그녀와의 사이는 그녀의 남편의 눈을 피해 계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회식한 후 술이 취해 곤하게 잠들어버리면 밤중에 살며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나와 만나고 올라가곤 하였다. 그러기를 4개월째 이만 이쯤에서 그녀와의 생활을 청산하고 싶으나 그녀는 나와는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다며 비밀스런 만남을 우리 둘만 함구하면 아무도 모른다면서 계속해 만날 것을 요구한다.